도농협동연수원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10차 도농협동국민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협약식은 지난 21일 도농협동연수원에서 CJ 오쇼핑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12개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.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활력화와 양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시설과 정보교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. 도농협동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달성한 100개의 MOU 조직과 천만 명의 구성원을 기반으로 앞으로 농촌사랑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.